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언 영어 대표 강사 제인입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장의 구조에 대한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문장의 구조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동사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라는 건 모든 문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영문법을 공부할 때도 가장 기초로 학습을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에 해당하는 동사가 전체 영문법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푸실 때에도 절반가량은 최소한 동사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문 독해를 할 때도 동사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까지 우리는 영문법의 기초를 만드는 시간으로 가질 건데 그 중에서 동사를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글을 쓰는 방법과 더불어서 억법을 보는 능력도 기를 것이고 또 다른 많은 구문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동사에 대한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강과 2강에서도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동사의 어원이 뭐였죠? 우선 동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동사는 움직일 동자를 써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풍사다라고 한자어로 우리가 나타내고 영어로는 verb라고 표현했는데 그 verb의 어원이 word라고 했어요 말하는 것, 단어, 아니면 impair라는 단어를 써서 가하다, 영향력을 행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죠 자 동사는 문장 내에서 주어가 행하는 어떤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사라는 것은 여기다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동사라는 것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했죠 그리고 3강에서 자세한 수업을 할 거라고 제가 예고를 했던 대로 오늘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동사라는 것은요 기본 3형이 있어요 기본 3형 뭐냐 하면 동사가 변화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사전에 동사 원형만 나오지 않죠 이 동사 원형의 과거형도 나오고 과거 분사형도 나와요 ing형도 나올 거고요 이렇게 동사가 변화할 수 있는 걸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동사가 과거형만을 공부해서 이 문형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동사를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분사라는 것도 동사를 변형시켜서 만드는 거고 또 준 동사 혹은 투부 정사 이런 것들도 동사를 변형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모든 동사가 쓰이는 것들은 동사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부분으로 파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문형도 익히고 가려고 합니다 이 동사의 형태는요 기본적으로 3형이 있어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동사의 원형 그리고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있습니다 과거 분사형은 보통 pp라고 나타내는 과거 분사형은 과거형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에서 뜻을 보시면 동사 원형이 어떤 뜻을 갖고 있을 때 그걸 뭐뭐 했다라고 표현하면 과거형이 되고요 뭐뭐 된이라고 표현하면 과거 분사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뜻을 쓸까요 이게 만약에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동사 원형이라면 뭐뭐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과거형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과거 분사는 뭐뭐 된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뭐뭐 된 니은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좀 자세한 얘기는 뒤로 가면서 계속 할 거고요 동사의 세 가지 변화가 어떤 경우에는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이렇게 같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얘 얘 얘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같은 경우를 우리는 규칙 변화라고 하고 같지 않은 경우를 불규칙 변화라고 합니다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동사가 규칙 변화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동사의 원형에 자 동사의 원형을 끝에 ed를 붙이면 돼요 ed를 붙이면 됩니다 뭐 e가 이미 써져 있다 그러면 d만 붙일 것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 예시를 한번 볼게요 want나 play 같은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want를 과거형 과거 분사형으로 나타날 때 ed 붙이죠 wanted 이럴 때 ed라고 있습니다 wanted 아니면 wanted played played 이렇게 ed를 붙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럼 이미 e로 끝나는 형태는 이미 e가 있으니까 d만 붙이겠죠 이미 e가 있으니까 d만 붙입니다 이를 붙이나 마나 e라는 단어는 e라는 알파벳은 발음값이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어요 발음 기효 이 발음을 보시면 e라고 한국말처럼 e라고 발음하지 않고 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음의 소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음값이 거의 없어서 e로 이미 끝나는 동사의 경우에 이렇게요 e로 이미 끝나는 경우에는 d만 붙이면 돼요 loved, lived, loved, lived 이렇게 끝나죠 자 그러면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가 있어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예를 들면 study 혹은 try 이런 경우죠 이럴 때에는 y를 i로 고친 뒤에 ed를 붙입니다 발음상은 id가 돼요 그래서 try, tried, tried, study, studied, studied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자음 플러스 y일 때라고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음 플러스 y일 때는 아니에요 모음 플러스 y일 때는 이거 보세요 안 바꿨어요 y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음 플러스 y일 때 y를 i로 고칩니다 그러면 단 모음 단자음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어떤 것들은 끝자음을 한 번 더 쓴 뒤에 ed를 붙여요 그냥 ed를 붙이지 않고 끝자음을 한 번 쓴 뒤에 ed를 붙여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면요 단 모음 단자음으로 끝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단 모음이라는 건 모음이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발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음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끝에 끝날 때 끝에 끝날 때 이렇게 자음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이렇게 끝나는 경우를 말해요 자음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이렇게 끝나는 경우를 단 모음 단자음이라고 표현해서 stopped 이렇게 나타내고요 drop 같은 경우 dropped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규칙 변화 동사표예요 그럼 이제 불규칙 변화도 한 번 보자고요 어떤 게 있는지 자 불규칙 변화 어떤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a, b, b 똑같이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첫 번째 동사원형하고 과거 분사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아예 과거형과 과거 분사 동사원형이 똑같은 경우도 생깁니다 이건 암기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쉬운 단어들입니다 자 볼게요 a, b, c형 볼까요 c 보다라는 동사는 so가 과거형이고 과거 분사형은 sin이에요 sin 뭐라고 해석할까요 우리가 아까 과거형은 뭐뭐 했다라고 하고 과거 분사형은 뭐뭐 된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이거 뭐뭐 된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sin 하면 보여지는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c 보다 보았다 보여진 do, did, done 하면 했다, 하다, 하다, 했다 그리고 된 lie, lay, lay 제가 이걸 놓여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굳이 썼는데 lie라는 동사에 어떤 뜻이 있죠 지금 한 것처럼 놓여있다 말고 거짓말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거짓말하다 거짓말하다 거짓말하다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자동사, 타동사에 대해 공부를 했죠 거짓말하다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어떤 학생이, 어떤 수험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거짓말하다는 거짓말을 하다, 타동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동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다, 거짓말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거짓말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쵸? 그래서 얘는 자동사예요 거짓말하다의 과거형은 ride예요 과거 분사형도 ride예요 그런데 지금 본 것처럼 ride가 놓여있다 라는 뜻의 자동사인 경우도 있어요 얘도 자동사, 얘도 자동사죠 자, 놓여있다 라는 뜻의 자동사예요 그러면 놓여있다의 과거형은 이렇게 lay, 그러니까 놓여있다도 있고요 낫다라는 뜻도 있어요, 낫다 아니면 과거 분사형은 이렇게 있어요 lane 그런데 우리가 보다 보면 lay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는 동사 원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랑 헷갈리겠죠? lane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타동사로 뭐뭐를 낫다라는 뜻이에요 알을 낫다 할 때 그거 낫아요 그러면 이 lay의 과거형은 어떻게 쓰이느냐 이거예요, 이거 과거 분사형도 이거예요 이 lay라는 동사를 봤을 때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느냐 lay가 자동사의 과거 시제로 쓰인 건지 아니면 타동사의 동사 원형으로 쓰였는지를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lay를 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요 선택하는 거예요 lay나 보기에 있겠죠 lay나 아니면 laid 이렇게 그럼 하나는 자동사, 하나는 타동사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lay나 lay 중에서 고르는 문제가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 뭐 봐야 돼요? 자동사지, 타동사지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만약에 타동사다 이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으면 아,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애는 타동사일 거야 그래서 타동사로 표기를 하시면 돼요 목적어가 없고 그냥 부사만 나오고 끝나요 그러면 아, 얘는 자동사로 써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문제를 그런 식으로 푸는 응용력을 갖추시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얘의 3단 변화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죠 자, ABB형도 볼게요 say라는 동사 sad, sad 이렇게 씁니다 find도 found, found 이렇게 씁니다 find가 무슨 뜻일 때 그럴까요? 발견하다일 때요 자, 발견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거 제가 좀 다른 색으로 써볼게요 여기다가 find 발견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애는요 과거형이 지금 found라고 했어요 found 과거 분사형도 found예요 그런데 현재형이 얘처럼 현재형이 found인 동사가 있어요 설립하다 라는 뜻이에요 build 짓다, 설립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found가 있어요 얘의 과거형은요 founded예요 founded 여러분 책에 없으니까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밑에는 설립하다예요 얘는 발견하다, 얘는 설립하다예요 그러니까 또 found를 쓸래, founded를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체크가 되셨을 거고요 ABA형 볼까요? run, ran, run 달리다의 뜻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뭐뭐가 되다 아니면 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come, came, come become, became, become입니다 이 become, became만 되다가 아니라요 com도 뭐뭐한 상태가 되다 라는 뜻으로 쓸 때가 있고 또 run도 달리다 말고 뭐뭐한 상태가 되다, 되어가다 라는 뜻으로 쓸 때가 있어요 자, AAA형은요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쉽죠 그리고 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쉽게 cut, cut, cut put, put, put hit, hit, hit 자, 이런 경우 변화가 이제 불규칙 변화라는 거죠 불규칙 변화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제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에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시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사는 시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사는 태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사는 자기만의 주어를 갖고 있어요 이게 동사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그중에서 시제에 대한 걸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제라는 건 영문법에서 시제가 몇 개입니까? 라고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3개여 대답하는 분도 있고 6개여 하는 분도 있고 12개여 하는 분도 있습니다 개수가 중요하진 않고요 이 각각에 담고 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먼저 기본 시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 시제라는 건 이 동사가 가리키는 시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시점, 지금 이 순간을 나타내는 건 당연히 현재 시제겠죠 그럼 이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10년 전, 100년 전, 만 년 전, 혹은 조금 전, 1초 전 모두 다 똑같이 과거입니다 지금 흘러가는 시간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먼저 일어나면 전부 다 과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뭐라고 할까요? 미래라고 합니다 이게 1분 뒤가 될지, 1000년 뒤가 될지 관계없어요 지금을 기준으로 더 나중에 일어나는 것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고 후에 일어날 일 이건 모두 미래 시제라고 부릅니다 그 기본 시제를 아셨죠? 현재를 기준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 현재를 기준으로 그럼 우리가 현재 시제를 공부할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제일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 현재 시제는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he, 그리고 여기 동사를 study 이렇게 써져 있어요 study, 그리고 그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지금 영어를 공부한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럼 이 study를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그냥 he, study, english 하면 안 돼요 주어가 3인칭이고 3인칭 맞죠? 나랑 너 빼고 나머지는 다 3인칭이라 했죠 3인칭이고 he는 한 명입니다 단수 3인칭 단수일 때 동사는 s나 es를 붙인다는 건데 이게 ed 붙이는 공식이랑 똑같아요 얘도 d 이렇게 쓰니까 y를 i로 고치고 es 붙여요 ed 붙이는 거랑 똑같죠? studies 그러면 he studied English, 그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3인칭 단수가 주어일 경우에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 자, 제가 키워드만 적을게요 할 얘기가 많아지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 3인칭 단수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이게 지금 한 얘기고요 이거에다가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거죠 현재 시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당연히 현재 쓰겠죠 그런데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것은 어떨까요?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반복적인 일, 반복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습관을 갖고 있어서 또 하게 돼요 계속해서 하게 돼요 이런 것들 아니면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거 불변한다 그러죠 불변의 진리 아니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과학적 사실 아니면 가까운 미래 아주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를요 이렇게 현재형을 쓸 수도 있어요 또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데 이 현재 시제를 쓸 때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어느 문법책을 봐도 지금 한 얘기를 똑같이 써져 있어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혹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그러니까 절이래요 절, 부사 절이래요 접, 주, 동 이렇게 써져 있는 절이 있어요 근데 시간과 조건을 나타낸대요 시간, 뭐뭐 할 때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애들 있죠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후에 이거 전부 시간과 관련한 거죠 아니면 조건 뭐뭐 한다면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 조건이라고 해요 이렇게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주어동사 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그걸 미래로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소리는 현재 시제로 써놓고 미래 시제처럼 해석하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모든 영문법에 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으니까 다 헷갈리죠 그죠? 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럼 과거 시제는 언제 쓸까요? 이거 빼고 옛날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과거의 반복 혹은 과거의 습관도 과거 시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니면 어, 뭘 한 적이 있어요? 경험 이런 것들을 과거 시제로 사용을 하겠죠 맞죠?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역사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 과거 시제를 쓸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는 제가 안 쓸게요 그럼 미래 시제는 언제 쓸까요? 미래 시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래 시제로 쓰겠죠 여러분 근데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이 뭐예요? 위를 붙여요 그죠? 조동사 조동사예요 이런 걸 동사가 아니고요 동사를 도와줄 조자를 써서 will 조동사예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뭘 쓸까요? 조동사 뒤에는요 동사 원형을 써요 그래서 동사 원형을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he studies English처럼 그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현재 동사에 es를 붙였죠 그런데 물론 과거에 공부를 했다면 과거역을 쓸 거고 근데 미래형을 나타낼 때 he가 주어이지만 he가 주어이지만 studies라고 안 할 거예요 will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냥 study라고 쓰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기본 3형도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미래 시제는 이렇게 조동사 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일들은 전부 미래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요 조동사가 위만 있지는 않아요 자 미래는 두 가지 두 가지의 미래가 있어요 두 가지 미래 하나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예정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진짜 살 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의지 미래가 있어요 윌이 똑같은 윌이라도요 어떤 경우에는 예정된 미래를 나타내는데 어떤 경우에는 의지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죠? 나 학교 갈 거야 나 등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I will 하면 되겠죠 I will go 학교에 갈 거야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그런데 나 지금부터 살 뺄 거야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것도 I will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해요 이 예정된 미래 의지 미래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한데 이게 그리고 윌만 있지는 않아요 쉐도 있어요 이 쉐은 의지 미래에 자주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뒤에 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미래 시절을 나타낼 때 윌만 쓰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다 윌만 쓰지는 않습니다 윌의 대용 표현들도 같이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이거 수거 표현으로 항상 출제가 됩니다 게리지게도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미래 대용 표현들 대충 어떤 게 있냐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be going to 아니면 막 뭐뭐 하려고 했다 뭐뭐 하려던 차입니다 be about to 아니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be supposed to 이런 구문들이 있어요 구문이 있다가 써 있으니까 지금 다 안 쓸게요 이런 미래 시제의 대용 표현들도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3시제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현재 시제는 뭐 이건 너무 쉬우니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요거 하고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요런 표현들 하고요 그리고 진리나 사실 요런 것들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했어요 과거 시제는요 역사적 사실 여러분 역사는 두 가지가 있대요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내게 쓰여진 역사 두 가지가 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어디 국사책에서 이런 설명을 봤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도 나에게는 역사죠 그러니까 굳이나 역사책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면 그건 과거 시제를 사용할 거라는 말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경험도 그것도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미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의지 미래라는 것도 있는데 의지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리직에서는 대형 표현이 중요합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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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를 언제 사용한다고 했어요?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 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습관 반복적인 습관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대형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도 현재형으로 사용을 하지만 미래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현재 시제는 기본적으로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 S나 ES를 붙인다 라고 얘기했던 욕이 나옵니다 He brushes his teeth after every coffee break 커피 마시면 항상 이를 닦는다 잘 보세요 커피를 마시고 나면 이를 닦는다 이거 뭘 나타내요? 커피 마시면 이를 닦는다 그 사람의 습관을 나타내지 않아요? 습관 반복 혹은 습관 자 반복되는 습관을 나타내면 이렇게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pure water boils at 100 Celsius degrees 순수한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어떻습니까? 이거 과학적 사실이 되겠죠 자 과학적으로 입증된 과학적 사실 불변의 진리 이런 것들도 현재형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발견했을지라도 지금도 적용이 되고 앞으로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실은 현재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Let me know if she calls 그녀가 전화를 하면 알려줘 뭐 하면 알려줘 라고 하는 이 if는 마냥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조건절이에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를 쓰고 미래로 읽는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절입니다 주어 동사가 들어있으니까 절이에요 그런데 if가 만약에 라는 뜻이니까 조건을 나타내는 절 그래서 조건절이에요 지금 보시면 동사가 이렇게 s를 붙여놨네 현재형이죠 그러면 현재형이에요 삼인증 주어가 단수니까 여기 s나 yes 붙이는 거예요 she calls 그녀가 전화를 한다면 알려줘 라는 문장인데 뭐 뭐 한다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쓰고 미래 시제로 읽는다 라는 구문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자 현재 시제에 가장 흔한 패턴을 보셨어요 그럼 이제 과거 시제도 보죠 과거 시제 언제 사용한다고요 역사적 사실 그리고 과거의 경험 물론 과거의 습관 과거에 있었던 일 다 쓸 수 있죠 she went to the cafe 카페로 갔어요 to meet her old friend 옛 친구를 만나러 카페로 갔다 카페로 간 것은 여기 사실이 이렇게 과거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을 나타낸다 역사적 사실이죠 뭐 my grandfather was born in 1923년에 태어나셨어요 자 1923 어떻게 읽어요? 물론 그렇게 읽어도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두 개씩 끊어서 읽으면 편합니다 1923 이렇게 네 자리 수는요 두 개씩 끊어 읽으시면 편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할아버지는 1923년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난 거 어때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과거에 그때만 태어난 거죠 할아버지가 계속 태어나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 시제를 써야 돼요 역사적 사실, 경험을 나타낼 때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쓴다는 거 잘 명심해 두시고 미래 시제로 갑니다 미래 시제는요 미래 시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지 미래라는 것도 같이 있어요 그죠? 의지 미래에 share을 씁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예문 여기다 넣어놨어요 Shall we dance? 우리 함께 춤출까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의지를 물어보는 거죠 Shall we dance? 그러면 상대방이 춤을 출지 안 출지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지 미래요 I will study harder 나 더 열심히 할 거야 이것도 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게 되겠죠 의지 미래입니다 이것보다 대용 표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용 표현들, 미래 대용 표현들 그러니까 미래 시제를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we를 쓰는 게 아니라요 그냥 다른 동사처럼 생겼는데 미래로 해석하는 애들 혹은 미래 시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애들만 제가 대표적인 거 출제가 자주 되었던 애들 모아봤어요 be 동사 쓰고 going to be going to 이게 I에 맞추면 M이 되고 she에 맞추면 is가 되고 그런 거죠 과거역이 되면 was going to 이렇게 됐을 거고 be going to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 대용 표현이에요 뭐뭐 할 것이다 안 적을게요 여러분 책에 또 써놨습니다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be 동사 쓰고 was about to 얘는 무슨 뜻일까요?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여러분 책에는 해석으로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잘 모르시면 적으시면 됩니다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동사 다음에 suppose to 얘는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거 맞죠?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you're supposed to be here 너 여기 있기로 했잖아 이런 뜻입니다 전화해서 왜 안 나타났어? 여기 있기로 했잖아 이렇게 표현할 때 쓸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의지 미래 혹은 단순 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미래를 나타낼 때는 기본적으로 조동사 will을 사용해요 will 그리고 뒤에 못 쓴다고요 동사 원형 쓰기로 했죠 이 will의 역할을 해주는 대용 표현도 will이랑 같은 의미를 갖겠죠 그러니까 will이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대용 표현 뒤에도 동사를 어떻게 쓸까요? 원형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be going to start 동사 원형 was about to call 동사 원형 you're supposed to be 동사의 원형 썼습니다 이해 되시죠? 자 이렇게 기본 3시제를 정리를 한 거예요 이 기본 3시제를 기본적으로 구사할 줄 아시면 이제부터 문제로 출제되는 분야로 들어가 봅니다 바로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기본 시제를 갖고 기본 시제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장 활장이 아니고 확장 자 기본 시제의 확장편을 완료 시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기본 시제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현재라고 부르고 지금 이 순간보다 먼저 있었던 걸 과거라고 하고 지금 이 순간보다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래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확장이 됐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순간인데 지금 이 순간이 포함된 나중까지 아우르는 시간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포함된 과거까지 포함하는 시간 이렇게 단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약간 확장을 시켜놓은 걸 완료 시제라고 불러요 볼까요? 우리 요즘에 베란다 확장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발코니 확장도 하고 아파트 공간에 거실이 이만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란다 혹은 발코니예요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확장을 해요 그럼 이만큼까지 이만큼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뭘로? 원래 있었던 거실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시제가 여기가 이제 기본 시제인 거예요 기본 시제와 영역이 달랐어요 여기는 그런데 이 기본 시제를 여기까지 확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 시제가 갖고 있는 현재 또는 과거 혹은 미래 이렇게 현재만 과거만 미래만 사용하던 것들을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완료 시제예요 그럼 시간이 만약에 시간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요 자, 쬐깍쬐깍 갑니다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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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시간이 가면서 1초, 1초 가면서 계속 현실이 이제 뒤로 가겠죠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현재라고 봅시다 자,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러면 전에 우리가 했던 기본 시제는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이거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 뭐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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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없이 현재를 기준으로 먼저 일어나는 걸 과거라고 했어요 현재를 기준으로 여기든 여기든 관계없이 미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확장된 개념이다라는 것은 그냥 현재형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현재부터 과거까지 아우르는 시간 아니면 현재부터 미래까지 아우르는 시간 또는 과거부터 그보다 더 앞에 있었던 과거까지 아우르는 시간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시제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제를 다른 시제까지 뻗친 거예요 이렇게 확장을 한 걸 완료 시제라고 불러요 이 완료 시제는 한국말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료 시제만 나오면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이 의미를 잘 알고 계시면 그러면 이제부터 이 동사의 참맛을 알게 되실 거예요 완료 시제를 잘 구사라면 좀 더 세련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원어민들이 그리고 이 완료 시제를 잘 구사하시면 수많은 어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재 완료라는 거는요 현재에 완료된 거예요 현재 완료는 현재에 완료된 거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끝난 얘기라는 얘기죠 현재 끝났어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현재 끝났으니까? 뭐 과거에 시작했겠죠 과거가 여기서부터 계속된 과거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시작됐을 수도 있고요 관계 없어요 저는 그냥 이쁘게 그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어떤 사건이 과거 어느 시점에 시작돼서 이만큼 계속 흘러왔어요 이렇게 이만큼 시간이 흘렀어요 이 두 개의 시제를 다 아우르는 게 바로 현재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 현재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거 완료는 뭘까요? 과거를 기준으로 과거에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먼저 언젠가 전에 시작했겠죠 이걸 과거 완료라고 부르겠네요 그럼 미래 완료는 뭘까요? 미래를 기준으로 미래를 기준으로 그 전에 시작됐겠죠 그 미래를 기준으로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기준을 보고 기준보다 앞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걸 미래 완료라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걸 미래의 완료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기본 시제가 가지고 있는 뜻에다가 조금 더 확장된 의미를 나타내겠죠 그럼 이 완료 시제는 동서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제에 ED 붙이거나 아니면 ABA 형태의 불규칙 변화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러면 완료형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완료형 나타내는 방법 현재 완료는 현재 시제를 쓰면 안 돼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다 따로예요 근데 현재 완료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잖아요 뭐를? 과거 시제를 품고 있어요 과거를 품고 있어요 과거를 나타내는 게 PP예요 과거 시제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는 시제를 해부 PP로 써요 그럼 과거 완료 시제는요 해부 PP에 해부를 과거형으로 쓰면 과거 완료가 돼요 자, 헤드 PP예요 그럼 미래 완료는 어떻게 쓸까요? 미래형이 위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완료는 위래에다가 현재 완료 갖다 붙이면 돼요 자, 해부 PP 조동사, 윌 다음엔 동사의 원형 써야 되니까 해부 원형으로 쓴 거예요 윌, 해부, PP 이게 미래 완료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완료 시제는 자기 하나의 기본 시제가 아니라 다른 시제까지 품고 있는 걸 얘기해요 다른 시제까지 품고 있는 걸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이 완료 시제에는요 각각 네 가지 용법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용법이라는 것들이 경험으로 쓰인다, 계속적 용법이다, 아니면 완료적 용법이다, 결과적 용법이다 이렇게 네 가지 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 네 가지 용법을 구분하는 문제는 개리직이 절대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얘가 완료네 정도까지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얘가 완료고 얘는 완료 시제를 쓰는 게 더 맞겠다 아니면 얘는 기본 시제, 현재형을 쓰는 게 맞겠다 이런 것들에 관한 뭔가 보는 눈만 기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완료 시제 다 정리했거든요 조금 더 세세하게 용법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현재 완료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해부, PP라고요 현재 시제에서 더 확장된 현재를 기준으로 더 먼저 일어났던 시제까지 품고 있어요 과거 완료는요 해드, PP죠 과거를 기준으로 그보다 먼저 일어났던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미래 완료는 미래에 완료되는 거죠 미래에 끝나요 해부, PP를 앞에다가 위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언제 언제까지 뭐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예시문을 보면서 할게요 예시문, 네 가지의 이 완료역에 네 가지의 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용법 자체를 구분하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각 어떻게 쓰이는지만 보자고요 자, 현재 완료입니다 해부라는 동사는요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 현재 시제는 S나 ES를 붙인다 그랬죠 3인칭 단수니까 희나 쉬나 이런 것들이 주어면요 이렇게 해즈가 될 거예요 해부, PP 아니고 해즈, PP로 쓰시면 돼요 I have been to 부산 나는 부산에 간 적이 있다 난 부산에 간 적이 있다 경험을 나타내요 경험적 용법이요 저는 쓰지만 여러분 책에 써져 있어요 I have been to 부산 부산에 다녀왔다 혹은 간 적이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어때요? 해부, PP로 썼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이보다 먼저 다녀왔다 라는 표현이죠 이보다 먼저 지금을 기준으로 그 전에 다녀왔다 현재 완료 지금을 기준으로 완료된 어떤 상황 She has lived in Seoul for 30 years 30년 동안 서울에 살아오고 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뭐뭐 해오고 있다 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왠지 살 것 같은데 최소한 얼마 정도 살 것 같아요 계속 살아오고 있다 계속적 용법이에요 has lived 보통 이렇게 경험을 나타내는 경우에는요 어디어디에 다녀왔다 라는 have been to 이런 구문이 많이 있고 아니면 전에 다녀온 적이 있다 라고 해서 before 아니면 한 번쯤 다녀왔다 once, twice 아니면 many times 이렇게 숫자를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 아니면 시점을 나타내는 경우 이런 것들이 힌트로 제공이 돼요 근데 경험적 용법이 중요한 건 아니고 현재 완료라는 게 중요하니까 이걸 제가 강조하지는 않을게요 She has lived in Seoul for 30 years 여기 for 보이시죠?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for 다음에 숫자를 쓰면 뭐뭐 동안이에요 그녀는 30년 동안 살아오고 있다 라고 해서 계속적 용법인데 주로 for이나 since를 나타내면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으면 계속 뭐뭐 해오고 있다 요거는 완료적 용법인데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I have just arrived 나는 막 도착을 했어요 서울 스테이션 서울역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막 도착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just 들어갔죠 뭐 yet 아니면 뭐 already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으면요 보통 완료라고 해요 더 이상 진행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끝 상황 끝 이런 걸 완료라고 해요 I have lost my lottery 복권 잃어버렸다 자 뭐뭐 했다라는 건데 이걸 결과적인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 모터리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복권이 없다 이런 결과를 나타낼 때 누가 떠났어요 she's gone 할 때 그 has gone 아니면 잃어버렸다 have lost 이런 구문이 등장을 하면요 보통 결과적인 용법이에요 떠나고 없다라는 단어는 나하고 너한테 쓰지 않고 상대 아니면 우리 사이에 없은 다른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has라고 썼어요 3인칭에밖에 안 써서 자 이게 각각의 용법이에요 용법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제가 쓰는 이유는 그냥 구경하시라고 썼어요 이렇게 have pp를 현재 완료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현재 완료가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부산에 있어요 없어요 부산엔 없어요 다녀왔잖아요 지금 우리 집에 있겠지 뭐 이렇게 한 문장만 얘기했는데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이것도 봐요 그녀는 서울에 30년째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한국말처럼 완료형이 없으면 나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다 30년 전에도 살았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나타내줘야 할 텐데 그런데 완료형을 가지고 있으면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주는 거죠 시점이 확장이 된 거죠 이건 you have just arrived 나 지금 도착했어요 조금 전에 도착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이것도요 지금은 I have lost my lottery 했으니까 내가 지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과거에 잃어버렸겠죠 지금 못 찾았어요 이걸 두 가지의 문장을 하나로 합쳐준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형을 씁니다 이 현재의 완료를 그대로 과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걸 과거 완료라고 했죠 과거 완료 볼게요 과거 완료도 네 가지 용법이 있는데 다 보지 않겠어요 용법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자, had pp입니다 have pp를 과거형으로 쓰다 보니 have의 과거예요 had pp 된 거예요 과거를 기준으로요 과거를 기준으로 그보다 먼저 앞선 어떤 시제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볼래요? the bus had already gone when she arrived at the station when she arrived 그녀가 도착한 시점 좀 봐봐요 과거 그러면 그녀가 과거에 도착했대요 그녀가 과거에 도착했대요 그때 버스는 이미 떠났어요 버스는 언제 떠났어요? 그녀가 도착한 것보다 먼저 버스가 떠났겠죠 두 가지의 시제를 품고 있죠 그래서 과거 완료예요 I found that 나는 발견했어 자, 발견했어요 과거에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나 that they had lied to me 그들이 나에게 거짓말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나에게 거짓말 언제 했어요? 내가 발견한 시점보다 더 먼저 거짓말을 했겠죠 이렇게 과거 완료는 과거를 기준으로 그보다 먼저 있었던 일과 동시에 시제 두 개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걸 과거 완료라고 해요 헤드피피로 그러니까 원래 있던 동사를 헤드피피로 쓰기만 하면 돼요 미래 완료 봅시다 미래 완료 너무 쉽죠 미래를 기준으로 완료되는 거니까 미래를 기준으로 그 전에 시작점은 상관없어요 완료가 미래면 돼요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황 앞으로 완료될 상황이면 그게 현재에 시작했건 그 전에 과거에 시작했건 어쨌든 미래에 끝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미래 완료는 우위를 붙여서 we'll have pp로 씁니다 I will have seen the movie five times have pp니까 see, saw, seen 동사의 사명 받죠 그래서 여기가 seen이에요 보여줬어요 아, 봤어요 I will have seen 내가 그 영화를 보게 될 거야 five times 다섯 번 뭐 하면요 if I see it one more time 내가 한 번만 더 보면 그럼 지금 몇 번 봤어요? 네 번 그러면 미래를 기준으로 자, 미래에 한 번 조건이 옵니다 내가 그걸 한 번 더 본 상황 그걸 미래라고 보겠죠 내가 한 번 더 본다면 자, 아직 안 봤으니까 여기 미래예요 그러면 다섯 번 보게 돼 그러면 미래 보는 건 한 번만 더 보는 거죠 다섯 번째가 되는 거니까 그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있어야 되죠 즉, 미래를 기준으로 그보다 먼저 일어났던 일까지 포함하니까 미래 완료가 되고 이 때 시제는 we'll have pp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이게 미래 완료 즉, 완료 시제예요 이 기본 여섯 가지 시제만 집중적으로 알고 계셔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동사가 지금은 처음 보니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걸 계속 문장에 적용을 해봐야죠 기본 시제가 뭐예요? 현재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과거 역사적 사실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앞으로 할 일 미래 미래 대용 표현을 알아야 됐어요 그리고 이 시제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제까지 포함하고 있는 확장적 개념을 완료형이라고 하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그 전 거 포함하면 현재 완료 현재 완료가 되는 거니까 미래를 기준으로 그 전을 포함하면 미래 완료 과거를 기준으로 그 전을 포함하면 과거 완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행 시제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본 시제하고 완료 시제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진행 시제는 왜 쓸까요? 진행 시제가 뭐냐 하면요 진행 시제는 동사를 비동사 ing로 쓰는 거예요 이 비동사는요 am, are, is 중에서 고르거나 과거형일 때 was, were 중에서 고르거나 미래형이면 will 써서 will b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i, and 쓰면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뭐 하는 중이다 아까 우리가 그는 공부하고 있다 이거 해볼까요? 그는 공부한다 현재형으로 아까 했었어요 he studies English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영어 공부하고 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시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진행형으로 쓴다면 자, 비동사 he에 맞춰서 이거 현재 시제니까 he에 맞춰서 is studying English 이렇게 쓸게요 그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랬어요 이것도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나 진행형을 사용할까요? 왜냐하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건 지금만 딱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상황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책에 있나요? 일시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상황임을 상황임을 알려주는 또는 강조하는 거예요 일시적 상황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행형을 사용을 하면요 나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밥을 앞으로 먹는다는 소린지 혹은 지금 먹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인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나 밥 먹어 그런데 내가 밥 먹는 중이야 라고 얘기하면 뭔가 내가 입에서 넣고 막 씹어 먹고 있는 상상을 하게 돼요 그녀는 춤을 춰라고 하면 뭐 직업이 댄서라서 맨날 맨날 춤을 추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막 흔들고 있는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 춤추고 있는 중이야 라고 표현하면 지금 막 미친듯이 춤추고 있는 상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진행형이라는 건요 그게 일시적으로 동작이 막 행해지는 상황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진행형은 비이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현재 진행형이란 현재 시제에 비이동사 ing 쓰면 되겠죠 현재 시제에 비이동사 뭐 있어요 m, r, is 이거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현재 여기에다가 ing 쓰면 돼요 그럼 현재 진행에 뭐뭐 하는 중이다요 과거 진행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뭐 하는 중이었다 공식 어떻게 되죠 비이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되죠 was 여러 명일 경우 아니면 you일 경우에 were 다음에 ing 쓰면 돼요 미래 진행형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래형이니까 will이 들어가겠죠 will 다음에 동사 언형 써야 되잖아요 be이동사의 동사 언형은 be예요 will be ing 해석은 어떻게 해요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었다 뭐뭐 하는 중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 완료진행 한번 봅시다 완료진행 현재 완료는 어떻게 했으냐면 have pp였어요 뭐뭐 해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뭐 해오고 있다요 뭐뭐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거 진행형으로 하면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여기다 제가 좀 써볼게요 자 현재 완료는 have pp예요 근데 여기에다 뭘 섞을 거냐 하면 진행형인 be이동사 ing를 섞을 거예요 조금 더 학습을 하시면 제가 하는 말이 더 잘 와닿을 거예요 근데 일단 초기니까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니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have p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진짜 동사의 의미는 다 여기 쓰잖아요 I have seen 이렇게 해서 동사의 의미는 여기 쓰지 have p는 잘 안 바뀌죠 이런 게 일종의 조동사의 역할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조동사는 다른 동사로 대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have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be이동사를 pp 형태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be이동사의 pp been이에요 ing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더했더니 현재 완료와 진행형을 더했더니 have been ing가 됐어요 그래서 이 have been ing는 현재 완료 진행 시제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have 말고 3인칭 단수일 때는 has가 되겠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ve been ing 이렇게 써요 뭐뭐 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거 역시 어떤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걸 강조하겠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했습니다만 현재 완료에는 네 가지 용법이 있는데 경험 계속 결과 완료가 있어요 경험 계속 계속 이라는 애가 이미 진행의 뜻을 조금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은 모두 계속적 용법을 강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강조어라고요 일시적인 상황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쭉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만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과거 완료 진행은 이걸 과거 시제로 쓰면 되겠죠 head been ing 뭐뭐 해 오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미래 완료는요 미래 완료 will have pp잖아요 will have will만 붙이면 돼요 been ing 뭐뭐 해 오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문 좀 보면서 할까요 자 현재 진행해 봅니다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뭐해? 너 지금 뭐해? are you doing? 너 지금 뭐해? 라는 걸 보시면 be 동사에 ing 붙였어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딱 보니까 지금만 일어나는 일인 거 알겠죠 야 너 지금 뭐해? 뭐하고 있어? I am reading a book 나 책 읽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내가 책을 계속 읽나요? 아니요 지금 딱 이 책을 읽는 중인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일시적인 상황임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 진행 봅니다 his daughter 그의 딸은요 was singing and dancing 노래하고 춤추는 중이었어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노래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죠 she was cooking be 동사 ing be 동사 과거 영어 썼죠 그때 그녀는 cooking 요리를 하는 중이었다 이런 표현이 될 거고요 미래 진행 봅니다 will be ing 썼어요 will be ing 우리 개는 my dog will be waiting for me 나를 기다리는 중일 거야 when I am in the office in the office 내가 사무실에 있을 때 내가 일하고 있을 때 우리 개는 날 기다리겠지 이런 표현입니다 she will be cooking for me while I am returning home 내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에는 그녀는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딱 요리를 막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대로 내가 집에 돌아오고 있을 때 그녀는 요리하겠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그런데 요리하고 있는 중일 거야 라고 하니까 그녀가 바쁘게 요리를 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가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강조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완료도 한번 보겠어요 완료 과거 완료 진행이 나오네요 어 현재 완료 진행 어디 갔지? 자 현재 완료 진행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have으로 봤으면 되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they have been waiting for their son 요기까지만 해석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들을 기다려왔다 이런 표현이에요 기다려왔다 have으로 쓰면 기다려왔다 그런데 이걸 head으로 쓰면 기다려왔다인데 언제까지? 과거까지 자 이게 have가 됐으면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됐으면 헷갈릴까봐 이렇게 쓸게요 they have been waiting 그들은 기다려왔다 이런 표현이 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왔다 그런데 이거를 head으로 썼으니까 그들은 기다려왔다 about two hours when he came 그가 돌아왔을 때라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주죠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주죠 우리가 푸는 문제는 사실 좀 친절해요 이렇게 과거 시제를 기준으로 주고 그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과거가 기준이고 그 과거까지 두 시간을 기다렸으니까 과거까지 두 시간이니까 앞에 있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과거 완료 시제임을 알 수가 있고 이때 또 완료 시제도 계속 기다리는 모양 발을 동동 구리며 기다리는 모양을 해석 뭔가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진행형을 넣어서 과거 완료 진행 시제를 정답으로 찾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동사가 이래요 미래 완료 진행은요 will have been ing라고 했어요 it will have been raining for 12 days by tomorrow 내일까지 이것도 보세요 너무 친절하게 내일, 내일까지 이렇게 알려주죠 내일이라는 기준을 줬잖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오늘까지는 12일이 아닌 거예요 내일까지 비가 오면 12날이나 혹은 12일 동안이나 비가 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제 정리를 한 거예요 시제, 동사가요 지금 제가 빠르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기본적인 체계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거기다가 동사를 변화시키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make라는 동사가 있어요 만들다죠 자 만들다요 만약에 3인칭 단수가 주어라면 make는 make s가 붙었을 겁니다 e로 이미 끝나니까 s만 붙었겠죠 자 이걸 문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시제인 make를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예시를 준 겁니다 해볼까요 I make a film 내가 영화를 만들어요 이런 문장이에요 영화를 만든다 자 현재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현재형으로 사용했으니까 이거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계속된 어떤 습관 아니면 반복적인 작업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되겠죠 물론 현재형은 여기만 쓰지는 않죠 미래 대용 표현도 쓸 수가 있고 어떤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도 현재형을 사용할 거고 또 계속적인 어떤 습관도 나타내겠고 자 과거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소리예요 과거의 경험이죠 나 영화 만들었지 I made a film 됐나요 과거 시제로 썼어요 미래형으로 나타내면 뭘 붙여요 조동사, 미래, 동사, 원형 그래서 we'll make a film 나 영화를 만들겠어 나의 미래에 이번에 의지를 나타내네요 완료 시제 봅시다 완료 시제는 시제가 두 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다른 시제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have pp라고 했는데 현재 완료 have pp I have made a film 내가 영화를 어떻게 해요? 지금을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을 기준으로 전부터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have made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화를 만들어 오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 오고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든 거예요 여기는요 I have made a film 만들었다 라는 표현인데요 과거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시점 기준으로 그 전부터 만든 거예요 현재는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과거 시점이 끝났으니까 과거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건요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시작할지 몰라요 아니면 과거에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끝이 언제나요 미래에 나는 미래 완료예요 영화를 만들겠다 혹은 영화를 만들 것이다 혹은 영화가 끝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거죠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기본 시제를 확장한 완료 시제까지 하면 진행 시제는 비이동사 ing를 섞기만 하면 된다 라고 했어요 제가 살짝 가려볼게요 자 현재 진행형 어떻게 씁니까 am, are, is에 making ing 쓰면 되겠죠 그래서 I am making a film 이렇게 돼요 과거 진행형 어떻게 씁니까 I was making a film 나 그때 영화 만드는 중이었어 이렇게 미래 진행은 어떻게 씁니까 will be ing죠 그래서 I will be making a film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은 어떻게 해요 현재 완료 have been ing였어요 I have been making a film 과거 완료 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I had been ing 잖아요 I had been making a film 미래 완료는요 will have been ing예요 그래서 I will have been making a film 이게 이제 12개의 시제가 됩니다 기본 시제에 확장하고 그 확장한 것에 비이동사 ing를 써서 시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해 주는 게 진행 시제예요 이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동사 하나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동사를 완전하게 정리를 하게 돼요 이렇게 동사의 시제를 쫙 정리를 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시제를 보는 눈 그리고 동사를 읽는 법 이런 것들을 익히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문장의 구조 틀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말 그대로 문장을 쓰는 활용을 하는 단계를 학습을 하신 거예요 이 활용 단계의 기초를 잘 다지고 계시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정말 실용적으로 실제 기출된 지문들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때 제가 하는 설명들을 아 이거 아 저거 이렇게 바로 알아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 기초를 다지는 건 이쯤 하고요 동사를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 구조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구조를 잘 숙지를 하시고 다음 시간 실용적인 패턴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요 실용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이 패턴을 반복하기만 하면 아주 쉽게 영어를 정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일단 기초적으로 좋은 텃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죠 이 3시간간의 수업에서 좋은 텃밭을 만들기 위한 걸음을 뿌렸습니다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완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